그래요. 누나 안아주세요. 자, 누나 누나 다신 엄마 안 보여. 자, 누나 누나 다신 안 그럴게. 미안해. 자, 누나는 동생을 어떻게 해야 돼요? 사랑해야 되죠? 응. 안아주세요. 안아주세요. 어디를 봐요. 엄마를 봐야지. 으, 무거워. 동생을 안아주세요. 으, 자, 성아. 또 그래, 안 그래? 네. 누나 미안해. 응, 괜찮아. 응. 다시 말해봐요. 누나 응. 미안해. 응, 괜찮아. 너가 괜찮다 그러는 거야? 자, 사이좋게 지내세요. 알았지요? 응. 어디로 가세요? 응. 저거? 자, 이 자상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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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자상아. 자상아. 자, 차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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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진 척 해보세요. 귀여운 척. 까불은 척. 자상아. 까불어봐. 빨리 다시 한번 까불어. 자상아. 여기 봐. 까불어. 까불어. 감사합니다.